좋습니다. 그리고 지서 선수가 어머니께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어요. 잠깐 보실게요. 엄마.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이렇게 나와서 배구를 하게 됐는데 엄마한테 많이 표현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 엄마. 엄마. 엄마 사랑해요. 오케이 중학교 1학년 감독 선생님이 뽑아줬으니까 열심히 해서 가서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